안녕하세요. 오늘 게임을 게임을 했는데요. 오늘 몇가지 가족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요. 레거시 레트로 게임을 했는데요. 이 레트로 게임 마신에서 게임을 했는데요. 이 레트로 게임 마신은 RCA 타입을 했는데요. 그리고 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아댑터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외국어 스피커입니다. 마이크로폰 모드. 아무것도 없죠. 그냥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전혀 없죠. 그래서 이게 132팩입니다. 이 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인테리어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00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팩을 사용하기 위해 이 팩을 사용합니다. 이 팩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이 팩을 사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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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